1월 1일날 한 개 있었는데 개당 100원짜리 매입했대요 아예 매입 저 기초대고 나서는 아예 없었고 4월 1일날 한 개를 매입했는데 개당 120원이었대요 이것도 매입했대요 그리고 5월 1일날 한 개를 판매했대요 그리고 6월 1일날 한 개를 개당 140원에 매입했대요 자 우리 요거 해볼게요 요 케이스 어렵지 않죠 요 케이스 자 첫번째 계속기록법화의 선입선출법일 때 우리 매출원가랑 기말재고자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타임 요 경우에도 T계정을 그려보면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1월 1일을 기초재고라고 한다면 1월 1일날 재고자산 100원 있었던 거고 지금 매입 아휴 왜 이렇게 썼놨어 기초 여기 매입 매입은 얼마 한 거예요? 120원, 140원이니까 260원 했죠 여기까지 괜찮죠? 더하면 판매가능 재고자산 얼마예요? 360원 여기까지는 괜찮죠? 해봅시다 계속기록법화의 선입선출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이 있으면 두 개는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상에서 계속기록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왜? 계속기록법은 아까 우리 회계처리 봤지만 판매했을 때 매출원가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팔리는 거에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하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은 팔릴 때는 기록을 안 하고 기말에 남은 것만 딱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에 한 번만 단가 계산을 하면 돼요 그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계속기록법화의 선입선출법은 이 시점에 뭐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 팔린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얘죠? 그럼 100원짜리가 팔렸을 거라고요 그럼 판매가능 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은 기말에 판단한다고요 하나 팔렸는데 기말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뭐예요? 그래도 얘죠 그렇죠?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도 매출원가 100원에 기말 재고조사는 260원 나온다고요 계속기록법화의 선입선출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이나 결론이 똑같아요 왜 그래요? 기준점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기준으로 팔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나 이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나 순서는 안 바뀌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화의 선입선출법 실지재고조사법화의 선입선출법이란 말이 없이 그냥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러지 왜? 두 개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평균법만 보면 되는데 계속기록법화의 평균법이 있고요 개표 실지재고조사법화의 평균법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어 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두 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해줘 계속기록법화의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 실지재고조사법화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죠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이란 용어가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앞에 줄에 계속기록법이다 뒤에 평균법이다 앞에 줄에 평균법이다 뒤에 실지재고조사법이다 요렇게 나오지 총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촌스럽게 주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계속기록법화의 평균법을 보면 요때 팔렸대 요때 매출원가를 개성해야겠죠 아까 우리 회계처리 봤잖아 계속기록법은 팔릴 때 매출원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요 시점에 매출원가를 기록하려면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평균값이 팔린 걸로 본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요거 두 개 평균내면 110원인데 그럼 11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겠네 어렵지 않죠? 그럼 요 경우에 어차피 판매가능 재고조사산이 360원이니까 110원짜리가 팔려서 250원이 기발 재고조사산으로 가겠네요 어렵지 않죠? 실지재고조사법 볼게요 실지재고조사법 보면 언제 계산해? 이때 기준으로 평균낸다고요 이때 기준으로 평균내기 때문에 얘 얘 얘 얘 세 개를 평균을 한 번만 낸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총평균법이라고 그러죠 한 번만 평균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팔리고 나서 얘 사왔는데 요거 매출원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상관하지 않고 기말에 다 합쳐서 평균낸 걸 팔렸다고 본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요 시점에 다 합친 거에 평균하면 얼마예요? 120원이죠 그렇죠? 120원이 팔렸다고 보고 매출원가는 360 중에 120 빼서 240 되겠죠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좀 이따 계산은 문제로 볼 거니까 구분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은 팔릴 때 평균 단가를 계산하거나 기말에 한 번만 평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달라서 답이 당연히 틀리겠구나 그 정도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